고양이로 해보죠. 고양이로 해서 다른 동물 하나 오픈시켜봅시다. 들었다 놨다니인 것 같습니다. 스토리 모드 깼고요. 고양이로 해서 다른 동물 하나 오픈시킬게요. 비글을. 비글 오픈시키면 다음부터 쉬울 것 같아. 지금 뽐에는 너무 이게 체력도 약하고 이거는 더 일본사수면 더 그렇고 롤렌이인 것 같습니다. 고양이가 이 스피드가 쩔어요. 이상의 균인 것 같습니다. 이것만 해내면 비글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비글. 아 고양이네. 고양이의 대응 도전까지를 해야 되는구나. 순인한 형님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 초식동물이 빵빵 터지는데 초식동물을 하고 싶지만 일단 고양이로 먼저 하나 깨보죠. 스타트 어 팬더 있는데 그거는 사야 되는 건데 우린 가입이 안 돼요. 한국은 PNS라는 플레이스테이션 온라인이 가입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냐옹 전 고양이에요. 제가 이번엔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병아리 끽하면 죽겠다 진짜. 자 토끼들 저의 스피드를 보여드리죠. 아유야야야 아 저거 포기해요. 아 잠자면 닭대요 진짜? 아 고양이 동전 못 먹는다고? 개도 근데 비글끼리 아 맞다. 고양이는 고양이를 못 먹지. 우석소인인 것 같습니다. 개는 개끼리 먹는데 같은 종만 아니면 그러니까 고양이 못 먹으면 심각해지는데 우리는 이 다음 뭔가 비글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니까 닭 소리가 났는데 아 소비구나 님 스티커를 한번 두드려보세요 아들로 가도 된다고? 아 아들로 가도 되는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아들로 가도 된대요 네 금이 먼저 자 아가씨 왜 이렇게 멀리 서 계세요 뭘 이렇게 부끄러워하십니까 들어오세요 해피타임 됐어 야 뭐야 결국 디펜스 1밖에 물려 못 받았어 다음으로 그거 A고양이들 귀엽죠? 소리는 되게 무서워 아우 막 이래 오우 나이스 두종가자 비글의 버스를 쓰러뜨리라 이거 하면 비글 나오는 거죠 맞죠? 이거 하면 비글 나오는 거죠 비글이 어디 있어 근데 비글 버스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찾냐 저거 하면 비글 쓸 수 있는 거예요 비글은 10년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26년이에요 26년 비글 구입권이 개방된대 아 근데 턱시도 획득 SP 45,000포인트 도종가자 모두 달성하면 강심성님 것 같습니다 26년 안에만 가면 돼 아 그러네 고양이는 시야가 좀 더 넘네요 강아지는 좀 더 좁았었거든요 고양이는 좀 더 많은 곳을 볼 수 있는 것 같다 아스님 것 같습니다 어 세력건도 하나 더 임시 큰일인 것 같습니다 보스 됐어요 보스 고양이다 어 선물도 나왔고 고급살이요 야 배고파 죽을 일은 없겠다 몇 마리 남은 거야? 앞으로 9마리 앞팔이 9마리 남았습니다 저 육격 건너가고 싶긴 한데 밑에 일단 못 아이고 초로롱인 것 같습니다 야 어디만 가냐 꼬맹아 8마리 남았어요 총총 슬라임인 것 같습니다 일로 지나가려면 육격 건너가야 되나? 아닌 것 같은데 번식하지 맙시다 그냥 이대로 갑니다 번식했다가 또 약해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7마리 남았다 눈부꼴레인인 것 같습니다 번식은 다음 지역 가서 합니다 6마리 팔라데아인인 것 같습니다 야 어 저 위에 ien 가야되는 것 같아 네 나이스 디펜스 업 네 달성 찰다 나 완전 점점 starring 어 그래서 двиг 여기 왔는데 왜 이게 안되냐 오 어 됐구나 어 오케 비 어 비글 rose 여기 보스만 잡으면 돼 여기서 번식합시다 비글 보스가 여기 스프 안에 있다고 그랬죠? 시브야 스프에 있다고 그랬어요 비글 보스가 아 여기 되게 복잡하다 여기 길이 완전 짱 복잡해요 여기 이게 어디 있는거야 도대체 깃발이 여기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따로 왜 이렇게 사냥하는데 어 아 고양이 누화되기 3년 남았다고요? 개량이나 있는 것 같습니다 번식 안하면 큰일났는데 지금 이거 큰일났다 여기 완전 어려운 곳이에요 맵이 쩔어요 어 어 나이스 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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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도전관에 달성 야 바로 옆에 있었어 후우 계속 추가 비글 달성했어 오 완전 대박이야 아 여기 있었구만 이제 여러분들 다음 시간부터는 다음에 이걸 또 하게 된다면은 비글을 볼 수 있는거에요 여러분들 비글로 하는거죠 그럼 되게 쉽게 할 수 있겠죠 다카시님 모았어요 다카시님 우리가 그동안은 체육이 모자라가지고 너무 빨리 죽었는데 이제는 비글의 그 엄청난 체력으로 포메라니안의 두 배죠 비글의 체력은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펜텀님 모았습니다 네 번식해야 돼 이제 셔.. 멍청icia 오우 글 아오 길이 환장 상쾌겠네 이거 저 위로 지나가야 될거 같은데 아 저기다 아 노쇠의 능력으로 능력이 저하됐대요 노쇠의 영향으로 능력저하 끌었다 살인코난님 왔습니다 살인코난님 무언가 저기 빨갛게 헝그리게이지가 계속 빨갛게 움직여 보지만 닭가슴살 보지만 닭가슴살 다 찾았다 번식하자 다 된거 아닌가 하나 남았구나 야 저긴 어떻게 가 환장했네 진짜 야 길 진짜 거기다 온거 같긴 한데 됐다 아 찾았다 네 어 바로 옆에 고양이 잠깐만 어 삼각고양인가 상반공 삼놈인가 보통곳iska 벽 반대쪽이라구요? 오른쪽 밑으로? 아 그래요? 고마워요 3000칼로리 이상 밑으로? 여기다 아닌데? 왼쪽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왼쪽이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고마워 된건가 여기? 어우 맞아 맞아 야 빌딩이 넘어져 있네 야 대박이다 하나에 쓰는 것 같습니다 고마워요 땡큐 아 잡았어 잡았어 빨리빨리빨리 에피타임 어우 이제 안심이 된다 데드에그 채월려 어우 많은게 올라갔죠? 굿굿굿 여기서 더이상 연결된 데가 있나? 저 우측에 뭔가 연결된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이 포인트에 어 교회로 가서 스토리 봐야되는데 교회까지 또 언제 가냐 이거 아 죽겠네 여기까지 또 언제 갑니까 이 꼬맹이들로 또 느려 어 스모그라도 더 느려지는 것 같아 빨리 가야돼 빨리 수준 크리퍼님 고맙고요 수준 크리퍼님 팽그로우 가입해 감사드립니다 자 빨리 가서 스토리머들이 왜 있겠어요 빨리 빨리 가자 오라차 호우 블랙벅 이게 얼마만에 먹은 진짜 먹이야 와 이거 얼마만에 먹는 먹이야 이게 아우 대박이다 됐어 레벨업도 올리고 야 살았다 살았어 야야야 먹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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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야 저거 뭐야 썩은 사들이야 야이 니네 엄마 썩었어 임마 모기양원 아이 썩었어 썩었어 아우 젠장아 아우 나 큰일났어 지금 난리났어 지금 하필 여기가 쓰레기공원이 됐어 아우 썩었어 물 없나? 여기 먹이 함부로 먹으면 안되겠다 내 공기가 문제인거 같애 공기가 제발 그렇지 안 썩었어 안 썩었어 안 썩었어 안 썩었어 빨리빨리빨리빨리 그렇지 됐어 베테랑도 됐고요 설마 이거 설마 뭐야 이거 설마 이거 설마 이거 설마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말 말 말이야 말이 있어 얘들아 공격해 크리티컬 죽여 다 무리쳐 말 어디갔어 말 어디갔어 아우 야 완전 빨라 말 쩐다 저쪽까지 도망갔어 온다 온다 치아 앗쨰핳 야 먹어 얘들아 파티야 야 이거 뭐야 어우 거기다 깜짝이야 야 완전 쩐다 어 말 괜찮아 말 말은 잡을만하네요 목데루를 깨보니까 크리티컬 쩐다 와 말 완전 많이 먹어 야 완전 순식간에 정상이 됐다 그죠 얼룩말 얼룩말도 있어 비다 지닌 것 같습니다 자 야 죽여 장을 쳐 장을 쳐 그렇지 어딜 도망가 어라차 엉덩이 물기 어어 비비비비비비빼 오오 헤롱헤롱 야 헤롱헤롱 뭐야 야 우와 오오 어어차샤샤 어디갔어 어디갔어 우리 형의 속수 아 뭐야 다 잡았는데 걸식 한번 하고 갈까요 네 어 됐어 됐어 그렇죠 어딜지 됐어 아 아 죽기 찬다 이케 번식 한번 하고 가죠 야 이거 오늘 오늘 되게 오래 살아 남았어 지금 몇 년째에요 지금 30년 지나가고 있어요 오우 하얀님 고맙습니다 각종 동물들이 굉장히 많군요 하이에나다 근데 왜 저거 안뜨냐 뜬다 리카온이구나 하이에나가 아니라 리카온도 저것도 비슷한거죠 늑대에 미치진 못하지만 들깨같은거 감히 개까지지 우리 고양이한테 덤벼들어? 죽을라고? 어 야 잠깐만 어? 왜 내 애들이 하는.. 아 내 마리죠? 내 마리 있죠 딜인 아까 있었는데 아 우리 형이야 아 형! 얘들아 우리 형이야 묵염하고 지나가자 어! 빨리 빨리 지나가 여기 스모그 스모그 드론 스모그 하얀님 99개 고맙습니다 하얀님 99개 감사드립니다 하얀님 99개 고맙습니다 여기 하얀님 아 큰아버지구나 어 큰아버지야 돼지가 대박이죠! 돼지가 완전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시랭크는 실패했지만 네 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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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뭐야 이거 어 깜짝이야 야 하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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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새끼사자 어 난리날뻔였어 어디서 이 새끼사자가 친구들을 부를라고 레이저씨가 야 다 썩는다 저거 금방 썩는다 나이스 베테랑 됐고 하얼링을 놔두면요 적들이 동료를 불러와서 우리가 굉장히 불리해지거든요 하얼링을 최대한 빨리 막아 최대한 빨리 막아야 돼요 여기 그냥 지나갑니다 다음지역으로 바로 다를게요 스토리를 따야되니까 비글보스 잡았어요 우리 비글 다음시간부터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시간부터 여러분들 비글로 하는거에요 비글은 체력이 많기 때문에 모닝제인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살아남을 수 있겠죠 어 나 목도 다 져가 리카온이다 리카온은 약한 상대야 오우야 공룡 경우 좀 있는데 하지만 우리에게는 상대가 안되죠 어어 썩었어 썩었어 먹지마 먹지마 썩었어 먹지마요 다음지역으로 이동 아우 아 물어뜯고싶다 하지만 나도 해야돼 어딜 감히 하얘 해놨지 어어 먹지마 야야 먹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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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세력권 5개 차라는 그거 나올수도 있으니까 하나 해놓고 갑시다 알겠습니다 썩지마라 아 나 썩었어 예예예 하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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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하울링 먹어 하울링 먹어 하울링 먹어 하울링 먹어 아 근처 식물이 썩어있으면 얘들 썩어먹는다 야야야야 쨰쨰쨰쨰 Fucking 앗 세자님! 앗 세lessly 여기야 생긴 자젠 데 있어 오어어씰 ㅇㅇ ㅇㅇ ㅇㅇㅇ 됐나? 오 됐다 됐다 됐어요? 오우 오우 뭐야 이걸 어떻게 들켰어 야야야야야 저것도 뭐야 야 여기 완전히 살벌해요 여기 장난아니야 물먹고 아 물먹어야 되는데 오우 어우 늑대 장난아니야 어우 호랑이도 있어 오우 어우 야 일단 다음쪽으로 야 호랑이 봐라 오우아 저거 뭐야 호랑이 진짜 오우 작살나 저거 아니 하필이면 호랑이 쪽으로 뛰어들었어 그렇지 잘한다 호랑이 야 호랑이가 우리 도와준다 야 대박이야 오우 아 스모그야 야 호랑이 진짜 무섭다 아 확실히 무서운건 무서운거구나 오 Á Á á 야 와 우liga 저 피소라을 피사에 특히 흐흐야 진짜 eter 야 빨리 조거 조거 먹어야 돼 조거 먹어야 돼 야 스토리모드만 까요 스토리모드만 죽들어서 스토리모드만까 이야 곰도 있어 이야구하 사람살려요 고양이살려요 야 이건 뭐야 야 저 양을 미끼로 죽은 우리는 빨리 재빨리 이 자리를 이탈한다 야 이거 완전 뭐야 이게 개판이야 여긴 야 완전 저 양한 마리 때문에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어어어 어어 토끼 토끼 으아아악 야 야 여기 뭐야 이거 야 진짜로 너무하잖아 여기는 진짜 형식계생이에요 너무 무서워 이 게임하면서 이렇게 무서워 Dracula 처음이야 소리 빨리 Gaussian 소리 뗄 수 있어요? 이야 진짜 장난하냐 빨리 빨리 아~~건~~ 야 이거 뭐야 됐어 문무강정 반려의 재료 나이스 스토리 아거 나 몫이었어 하마아아아 이건 뭐야 기린 야 이거 뭐야 장난하냐 아휴 이거 뭐해야되는데 지금 날이 났어 어 어 야 이거는 여긴 너무 무서워 너무 어려워 여기는 죽어야돼 죽어야돼요 살수가없어 살수가없어어 이야 아 여기도 세력권이 있구나 어 그런데 여기도 세력권이 있네 이누시스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세력권만하고 번식만한다면 우라차하하 아프리카 바늘드도지이 lower 수nyt 이 정도라면 할만 하지요 일단 보스가 되어야 겠어 먼저 보스가 되는거야 아 저 식량 하나 남겨놓자 아냐아냐 보스가 먼저 되는게 나을 것 같아 좋아서 선물로 나왔고 좋아서 팬욕 음료수도 나왔고요 네 아 기사도 좀 이따 보고요 네 기사 안봐도 이따가 안봐도 돼 어 좀 이따가 여기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기사 보죠 네 기사 바깥에 나가서도 볼 수 있어요 죽어도 볼 수 있어요 죽어도 남거든요 기사는 야 이번에 고생고생 했지만 어찌어찌 살았어요 얘를 잘 살려야 돼 어 선물도 있고 휴대용 침대 어 휴대용 침대는 뭐지 아 어디에서나 수면하거나 교메할 수 있어 아 움직이는 그야말로 움직이는 못해 아 움직이는 그야말로 움직이는 못해 세이브도 할 수 있나 세이브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 그러면 여기서 딱 지금 세이브 좀 해놓을게 어우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목 치워가지고 죽을 것 같아 나 지금 모닝제인인 것 같습니다 저 위까지 올라가려면 좀 무서운 것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별로 무서운 것들은 없어 보이지만 아 물 아 이거 독성물인 것 같은데 아 젠장한 독성물이다 어 중단은 세이브죠 두시 estaba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우, 독성 쩔어 뭐 있다 여기 저기 뭐 있다 으아챠하! 비글! 나이스! 와 살았다 와 살았어 여긴 스모그 상태 없겠죠? 네, 아, 수용이 아니라 되게 얕은 물이어서 그냥 건너왔어요 어우, 이거 시끄러워 여기 소리 여긴 우리의 세력권으로 만들죠 되게 얕은 물이에요 아프리카파널너더지 어, 여기 약한 애들 추성인데? 여기 할만하다 네 이번에 만들면 교미하면 안됩니다 교미안하고 잡니다 보스됐고 좋았어 대박이야 지금 어우, 리카온 이건, 이건 잡아줘야죠 리카온은 약간 객과의 좀 작은 애들 있어 오영마크닌 것 같습니다 야, 뭐 몇개가 넘은거야? 두개나 남았어? 야, 토끼같은건 버려 식량을 놔둬 야, 이거 시점 봐라 잠깐만요 뭐지 이건? 먹어도 되나? 뭐 있나봐요 뭐가 이걸 잡아놨어 토끼를 이거 누구 세력권인가 본데? 초록색은 식물이에요 식물 그건 식물이에요 그건 초식통물 먹는거에요 아하! 나이스 여기가 보금자리구나 싸구레사료 아, 없는거 없는거 보단 낫죠 다왔어요 네 토끼들 한 마리만 먹고 가죠 배고플 수 있으니까 한입만 먹고 주워가요 갑시다 들고 가요 비상식량으로 잘 된다 40년 돌파 네, 지도도 시원시원하고 지하가 되게 좋네요 이쪽에도 뭐가 있는데? 어, 이쪽에는 통로 한입 먹자 오우, 나이스 어, 썸바이저 썸바이저 어우, 나이스 굿굿굿 썸바이저 완전 멋있어 그렇죠 이거죠 그렇죠 이거죠 아, 이정돈 해줘야지 어디 어? 부녀회 부녀회장님이랑 조깅 뛸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조용돈 있어 줘야지 부녀회장님 어, 아 이거 육식동물도 쓸 수 있구나 이거 어떻게 나가 어, 됐어 됐어 어허어 사료 싹 사료 어, 이케였 난리 났다 덧이 었어 떨어져야 되나? 야야야야의야 boats 덧이 었어 도시라고 어, 그래 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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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 다 왔는데 여기서 죽을 수 없어 먹을 거 없다. 가두 문제다, 지금. 저기 먹을 거 없으면 끝장이에요. 나 되게 느려졌어. 아, 사료가 있지? 아, 좀 이따 완전 배고파시면 사료 먹죠. 됐어! 와, 풀루 차는구나. 붙잡이네, 완전. 좀 이따 먹을 걸. 됐어요? 집 어딨어? 집 제일 가까이 있는 게... 저, 저... 악원의 집 옆집이 있는 게... 악어랑 같이 동거해야 될 것 같은데? 44,000점 넘었어요. 45,000점 되면 뭐 있지 않았나? 이건 다 깬 거죠? 악원 한 대만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집으로 가야겠... 아, 아니야. 싼 집인데? 악어랑 같이 사는 집은 아니네. 악어랑 같이 있는 집은 아닌가봐요. 어떻게 가는 거야, 근데? QOXM님인 것 같습니다. 팽그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로 가는 거 아니면 난리다는데, 진짜. 어, 뭐야. 오, 얘 뭐 이런 것도 이용해? 여친 나중에만 둘게요. 다, 다, 다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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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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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모닝진이 고맙습니다. 모닝진이 고맙습니다. 어우,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여러분, 우측 가운데 있는 추천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아... 중단, 중단, 중단. 세이브하는 거죠, 이게? 아, 나중에 여기서 이어서 합시다. 이거 내일 이어서 합시다, 내일 이어서. 어디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우리 한 번 내일을 기대해봅시다. 네. 자, 우측 가운데 추천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즐거워찾기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모바일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수가락 버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저희 방송 스폰해주고 계신 광고 듣고 오시죠. 그럼,讨论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스폰커에서 만나요. 우리 방송 스폰커에서 만나요. 안녕하십시오. 제가 지금 읊은 이쯔호가